몇 문제씩 맞췄는데 기록은 돼가고 있는 건가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계셔서 열심히 맞추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1년! 좋았어. 오빠 입으로 늦게 해준 거야? 아니, 조금. 자동차.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윤형. 이순혜. 1화 기준으로. 1화 기준으로? 혜준. 고미숙. 정답입니다. 혜준. 국어교사. 윤형. 앵커. 정답입니다. 자기 걸 틀렸어. 윤형. 87년. 정답입니다. 1887년? 아, 1887년. 혜준. 우정리. 정답입니다. 대단한데? 윤형. 주황색. 인강? 혜준. 빨강색. 정답입니다. 빨강이야, 그게? 이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 혜준. 작가. 정답입니다. 나 원래랑 다른 게 또 있는 줄 알았어. 모키. 저요. 윤형. 저요? 네. 윤형. 이래야 좀 맞잖아. 나도 꽤 많이 맞힌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 월화. 월화. 몇 시? 9시 50분. 좋아요. 잠시만요. 몇 시ый? 뭐 Henriこと kıl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